처음 듣는, 사실은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듣는 게임인데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아세요? 네 트위스티드 원더랜드의 타베리 캠스의 세 명과 그리고 감독센으로 무대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바로 모실게요. 문어 하나 공지술과 대학할 감독생 포지! 진정한 스푼레쨔 altre 공지술과 대학용집을 강조했어요. 스피레쨔 대학용집에서 가치고 있습니다. 진짜 기계가 되었습니다. 스피레쨔 대학용집이 대학용집을 독수돌들과 함께하는 스푼트와 함께하는 연결이 됩니다. 스피레쨔의 기계가 나와서 반동자로 교식을 보냈습니다. 스피트와 화이팅 시정과 파이팅시에서 스피레쨔의 타벡 05번 지울 1번! 스피트는 우선 도롷 1번! 스피트는 주는 운을 볼ста 준비했습니다. 스피트는 스피트는 유지합선은 결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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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